사람 빛깔 어쩌겠어 웃음 나이도 못먹어 나이도 못먹어 나이도 못먹어 나이도 못먹어 그 집에서 나이도 못먹어 나이도 못먹어 나이도 못먹어 나이도 못먹어 순대가 착한거 아니야? 순대가 착한거 아니야? 이리저넘 여기 안겨있는 강아지 이렇게 여기 애기 좋네 여기 안좋아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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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진들이 멍됨 공사랑 같이Rep습니당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오는 영상 먼저 포함 너무 좋아요 봐주세요 둘이 사이가 좋단 말야 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